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악 수장의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청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분 많이 좋아지실 텐데요. 멘토님은 주말에 뭐 하실 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지수가 워낙 흔들려가지고 수채수는 많이 받았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을 이용해가지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나가서 산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요. 만약에 멘토님처럼 산책 계획하신 분들은요.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쓰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미세농은 문제 농도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일 때 자체가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텐데요.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스트레스 푸시고 다음 주 한 주 잘 준비를 하시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을 앞두고요. 우리 시장 같이 신나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아주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는요. 2030선을 하회했던 우리 코스피가 오늘은 지금 2050선을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황 간단히 보고 갈까요? 네, 지수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2050.51.07포인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07포인트 상승한 2051.07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못 미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82.54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입니다. 중국 시장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요. 중국 시스에 대한 움직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82포인트 상승한 3378.56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자, 생방송 등시 와인은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요즘 혹시 교보문고 가보셨어요? 교보문고요?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 현판이 좀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지났는데 현판에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문구네요. 그렇죠. 저희 증시와이를 사랑하는 힘, 그리고 저희 증시와이에 질문하는 능력 모두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무료문자 013-3366-0110으로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요. 여기 계신 최용돈 멘토님이 이 궁금증 속 시활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저희 시청자 참여 방법 퀴즈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당첨자. 퀴즈를 내기 전에 당첨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분 빠르게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56님, 3278님, 6225님, 8829님, 3458님. 자, 다시 한 번 당첨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추천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작진에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서부터 또 새롭게 제출이 되는, 진출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보내주시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또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한 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수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는 또 쉽게 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주식 종합지수가 아닌 것은? 잘 들어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기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스피, 2번 코스닥, 3번 나스닥입니다. 네,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당첨되신 분들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최영둔 멘토님 화요일에 한 수익률 좀 더 가봐야겠죠. 화면 함께 보시고 증시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둔 멘토님의 대단한 수익률을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이 수익률 수치는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고 보는 최영둔 멘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멘토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히든카드 당일치기 종목입니다. 자, 소개해 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뭐 21선 지지를 받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 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깔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자체도 마찬가지로 좀 쌍그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개별주 성격보다는 오히려 시장과 연동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어젯밤에 있었던 드라기 총재의 내용들 뿐만 아니고 다음 주에 있을 5중전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전환이 될 계연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월, 화, 수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 성격 또는 다소 이제 낙포과드 종목분들에서 집중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이번 주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금요일날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꼭 한번 우리 포트에 담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당일초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요. 저희가 이 증시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저희가 3시까지 무료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무료방송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우리 무료 회원님들과 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10%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일치기 종목 예상 수익률 10%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이 최영동 멘토 무료 공개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종목 Y 이어갈게요. 네, 지금 이 시간 종목 Y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많이 본 종목 Y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약세. 예, 그렇습니다. 예상하셨죠? 많이 본 종목. 참, 저희가 우리가 오프닝을 할 때 상당히 기분 좋게 오프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딱 보는 순간 사실은 좀 쉽게 웃을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을 보면서 게시글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시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 첫 번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팔만큼 팔았을까 그만 떨어지길이라는 게시글이 좀 올라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게시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유증 준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픈 글들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차후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종목 Y에서 이 종목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2.16% 약세력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1.3% 때 2,050포인트가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자체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 잠정 영업 손실이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빅베스와 관련된 악재 요인들이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게시글에도 좀 읽어보셨겠지만 유중준비에 대한 얘기들까지 시작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금 주주들의 훼손 가치, 가치 훼손 자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개헌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실망을 받기보다는 앞서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좀 가져봐도 유럽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유럽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그렇다고 되면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쪽에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바닥을 만들어낼 개헌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자까지는 약세 흐름들을 좀 인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좀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슴 아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자리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가를 보면요.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 92% 하락, 무섭네요. 이런 글들도 나오고 있고 눈물에 손절매 이런 절절한 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낙폭 과대주라서 그동안 조금은 반등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폭락을 좀 할 줄은 몰랐었죠. 그만 떨어지길 바란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까지 이 분위기 보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많이 본 종목 Y, 두 번째 조회수 많았던 종목 이어갑니다. 네, 많이 본 종목 Y, 두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양호화의 3분기 영업일기 기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제약바이오 대장주 한미약품이 두 번째로 본 종목인데요. 한미약품 그동안 정말 대단했던 종목인데 잠깐 흔들렸었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워낙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게시글 잠깐 볼게요. 보면은 증권사에서 사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나요? 라는 글도 있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매도가 유효한가? 이런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글도 있어요. 제발 50만 원 좀 넘었으면 좋겠네요. 적정 시총 가격은? 라고 궁금증도 물어봐 주셨고 미국의 의약업종에 대한 거품 논란이 또 있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겠죠. 그리고 실적 대박나기를 빌어봅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도가 유효한지 거품이 아닌지 이런 질문이 좀 주된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한미약품 그동안에 사실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자체가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거지면서 다시 빠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고퍼주들에 대한 논란이 읽어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흠도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의 반등성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앞서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10%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전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11.78%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게시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실적 대박나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게시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게시글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거의 다 내포가 돼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현미약품이 11%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제약업종들에 대한 고퍼겠죠. 고퍼라는 부분들은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추가적인 상승렬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고퍼를 받쳐줄 수 없는 실적들을 만들어내주게 되면 이 고퍼 논란에 항상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미약품만큼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요. 3분기 기술 수출료 유입되는 부분들이 한 20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한미약품이 만들어내고 있는 신약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내년 임상 진전에 따른 기술 수출료가 2천만 달러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동안의 낙폭 자체를 많이 회복시키는 모습들로 그런요. 좋은 모멘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저희가 잠깐 좀 보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분석하실 때 상당히 좀 의미있게 두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중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의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짜리 11%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입니다. 상당히 이 한미약품에 대한 고 밸류에 대한 내용들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을 때 35만 대까지 빠졌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1차적인 눌림목 구간, 1차적인 저항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대 초반을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우상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발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약바이오 쪽까지 다시 한 번 또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좀 한정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은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압축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실적 받쳐주는 그 개선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장주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이셔야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폭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리에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중국 증시와 더불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짜의 중국 증시의 반등, 막판의 반등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에서 상당히 좀 의미있는 상승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다음 주에 있을 내용들하고 같이 연동을 하셔가지고 양봉 공략이 아닌 은봉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 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합니다. 직정, 보정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Y 이어갈게요. 네, 이번에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젠트로우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에 닷새째 급등 네, 젠트로우는요. 이 물탱크 같은 건설 자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코스닥 종목으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흘동안 상한가 보이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요. 자, 일단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에 급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모멘텀인가요? 하,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8,8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풍선효과에 대한 작용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들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을 올려주시는 댓글들을 한번 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강력한 재료이길래 계속 오르네요. 네, 저랑 같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 정지 나오지 않을까요? 모두 조심하시길 상당히 조금 우려 섞인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밑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고 삽시다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걱정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급 등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표출해주는 해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선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초초 스펙토리 등 제3자 배정, 유증 결정이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유증 배정을 한다는 부분들, 제3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읽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성장 모멘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기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발성 이슈, 단발적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과외관에 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도 관점에 대한 가능성들을 50% 이상 끌고 가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이 본 종목아이 이번에 젠트로 알아봤는데요. 조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많이 본 종목아이 이렇게 종목 궁금증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궁금증 풀어드려야겠죠. 시청자와이로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궁금증 알아보는 시청자와이 시간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언제든지 궁금증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391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식형 펀드 환매 어디까지?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0포인트가 항상 넘어서게 되면은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 수준 우리가 첫 번째, 한 번 2000포인트를 한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물량 자체를 많이 소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쪽에서의 정책 모멘텀들까지 같이 전화해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주식 환매 물량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 수세가 상당히 연속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지수 상반 흐름들 그렇다고 하면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수 환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 번 유입되는 물량들을 가지고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명쾌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우리가 또 한미약품을 알아봤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궁금증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0864님이요. 지금 제약주 단기 반등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자, 이게 아까 한미약품이 좀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같은 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전망 전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제약업종을 받아주는데 있어서는 고파 논란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겠죠. 물론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군들도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약품과 같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종목별로 상당히 좀 상이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의약업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보실 게 아니고 이 의약업종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압축하는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약업종들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60만원대 찍어내주고 30만원대, 40만원대를 보여주면서 낙폭 자체가 일단은 눌림목 구간을 많은 형성들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낙폭을 보여줬던 부분들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자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하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13님이 질문 주셨네요. 자동차주 4분기 전망이 괜찮게 나오던데 중장기 투자 관점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제 현대차가 조금 3분기 실적에 조금 주춤하게 나왔는데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조금 괜찮게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에 또 자동차 업종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로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진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예제를 계속적으로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좋거나 또는 안 좋게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안 좋다라는 판단이 좀 들게 되면 주가 자체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차의 강세 흐름들 현재 보아권 수준에서 움직여주는 모습들 자체는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악재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4분기 그리고 내년도를 바라보는 실적 자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자의 달러 인덱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강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국인 기타 환율에 대한 내용들은 약세 전환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그동안에 유럽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발현해 줬었는데 미국 시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들에 대한 내용들은 유럽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쪽에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아차에 대한 운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자체 상당히 돌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일단은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투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 업종들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흡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7013님이 앞으로 실적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들 실적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그 업종 내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종목별로 많이 상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쪽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쪽이 가장 좀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일단은 환율 효과를 위해서 주가에 대한 운송인들이 상당히 좀 크게 환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뒤이어 발표할 수 있는 화학업종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기원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전일 저희가 이제 최근 항상 이제 실적 시설 발표를 할 때 삼성전자 쪽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먼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IT 종목분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화학업종 중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정의업종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통화정책 자체를 확장으로 진행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예상 EPS 자체가 증가될 기원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 명쾌한 질문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궁금증 지금 큰 질문부터 종목 질문까지 아주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기서 대답 못 드린 답변은요. 잠시 후 11시 반에 진행되는 최영덕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주시고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도 시청자 참여 정말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은 물론이고 퀴즈 정답도 정말 많이 맞춰주고 계신데요. 자 정답을 이제 공개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요. 3번 나스닥이었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답자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무료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최영덕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종목 Y에서 시청자 Y에서도 상당히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당일치기 종목 그리고 히든카드로서 이 업종 내의 대장주를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상 수익률은 10%대 잡으면서 수익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저희 증시 Y에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뒤 제가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입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1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 종목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우리 증시 Y가 끝나게 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당일치기 종목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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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